아니 지금 엑소추공 15만짜리인데 비사오공 왜 추천해요? 비사오공 16만짜리 추천하는 거 이상한데 그러면서 엑소추공 자꾸 사나가더라구요 이 제품물 근데 왜 사면 안되는지 한번 보세요 안녕하세요 편만드는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샘뱅에서 예고했다시피 뭐죠? 오늘의 컨텐츠 엑소추공 베스트 5 제품을 뽑아봅시다 와 뭘 좀 하네 그리고 워스트 저 씹는 거 상당히 좋아해요 워스트 5 제품도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물론 이미 품질 비교표가 있어요 있는데 그게 8개월 전이라서 현재 시점 가격하고 조금 괴리감이 있습니다 달라진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 가격을 고려해서 새로 작성을 했다 생각하시면 될 거구요 이제 그동안 제가 조립하면서 충분히 쌓아온 데이터가 있잖아요 리뷰도 하면서 그러니까 온도도 확인이 됐구요 어느 정도 CPU를 잘 버텨주는지 아시다시피 보드마다 최대 부스트 클럭이 달라요 그런 것도 다 확인을 해서 그거를 데이터 값에 다 집어넣었어요 해외 리뷰도 한번 봐주고요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어떤 보드가 좋은지 여러분이 확인하기 편할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품질 비교표에는 빠진 전원부 사진 박렬판 사진 메인보드 사진 그거까지 다 수록을 했어요 그래서 뭐 디자인 같은 것도 볼 수 있겠죠 박렬판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아 발열 해소가 잘 되는구나 아 전원부는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거 전원부 개수는 몇 개인지 아 드라이브 못 썼는지 그런 게 다 확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전 품질 비교표의 확장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DLC입니다 DLC 자 DLC는 뭐죠? 유료입니다 빨리 뭐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달라고요 하하하하 그럼 이 표에 대해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한번 베스트 추천 5제품부터 저와 함께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제품은 어로스 마스트를 골라놨습니다 아 이게 1위라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럴 거예요 아니 야 위에 갓나이크도 있고 야 어로스 익스트림도 있는데 뭘 이게 1위야 에이 신성조이가 안 되겠네 그럴 수 있는데 사실 내가 왜 갓나랑 그 그 어로스 익스트림 이런 걸 빼놨냐면은 얘네는 한 80만원 중후반을 해요 심지어 뭐 아쿠아보드 같은 거 애절하게 그런 건 130만 120만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델피 젠투 3000 시리즈는 오버 마진이 높지 않습니다 근데다가 인피니티 패브릭 클럭의 한계점 3800 아시죠 그 넘어가면은 램 오버드 어떻게 되죠 1대1 동기가 풀리면서 오버 해봤자 오히려 성능이 하락하는 겨냥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아주 비싼 보드가 큰 의미를 못 가지고 있어요 그럼 확정성이라도 비싼 보드가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어로스 마스터만 돼도 이 확정성이라는 데서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상위 램을 쓰고 뭐 많은 그 PCI 슬로우 그리고 충분히 많은 USB 4타4 쓰는 게 다 있단 말이에요 M.2 슬로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사치를 부른다 해도 50만원 이상 쓰지 않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50만원 이하에서 가장 좋은 제품을 골랐던 게 2구입니다 어로스 마스터 어로스 마스터 한번 그러면 왜 골랐는지 차근차근 보도록 하죠 외형적인 디자인 이쁘죠 상당히 이쁩니다 디자인은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가격은 50만원에서 1,000원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요 놈은 요 지금 페이지 컨트롤라고 하는데 이거를 14페이지까지 컨트롤되는 아주 비싼 제품을 썼어요 이거 빨간색으로 칠해줄까 말까 고민하다 그냥 놔뒀는데 여튼 정말 좋은 거 썼다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MOSFET은 우리가 보통 최상위 MOSFET이라고 얘기하는 TDA21472가 아니고 그냥 IR35556 썼습니다 이거 어디에 많이 씁니까 아수스 보드에 상급 보드에 요 많이 쓰죠 3555 이런 거 이것도 상당히 괜찮은 제품이니까 충분히 좋은 거 썼다 생각해요 페이지 형태는 리얼 페이지입니다 무려 12페이지 통짜 리얼요 더블 넣거나 트리플 아웃풋 듀얼 아웃풋 이런 걸 안 사용했어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리얼 페이지는 뭐다 전력 손실률이 별로 없습니다 발열이 심해지지 않아요 리얼 페이지 형태가 비교적 말이에요 다른 형태보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전원부 언더를 체크하면 56.9도 해외 리뷰 사이트 참조했는데 제가 쟀을 때도 사실 60도가 나오지 않았어요 한 59도 정도 나오더라고요 아주 낮은 온도를 가지고 있어요 별도로 액티브 클릭을 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가만히 놔뒀을 때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아주 낮은 온도죠 방열판 같은 경우에도 다른 애들은 통짜 철판을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놈은 보시다시피 방열 면적을 최대한 넓히기 위해서 히트 파이프와 보통 히트 싱크라고 부르는 얇은 판대기를 여러 개 겹쳐놨습니다 거기에다가 랜더 상위 램 2.5기가짜리 집어넣었고요 인텔 랜데도 기본 탑재가 되어있고 오디오도 오디오 덱을 따로 탑재를 했어요 칩샷도 좋은 거 써요 ALC1220 거기에다가 와이파이도 보통 상위 보드에 쓰는 AX200 사용하고 있고요 듀얼밴드 지원하는 거기에다가 전원 보온도 착하지 390X PBO 켜도 문제가 없을 정도의 충분한 전력 공급량을 보여줘요 모든 면에서 빠진 게 없습니다 가격이 좀 비싸다는 것만 단점이고 이 톡사가 제이시안하고 PC 디렉트라서 약간 아쉬운 거 그 정도만 그 정도만 아쉬워요 램 오보다 잘 먹고 CPU 오보다 잘 먹는 그런 보드였습니다 제가 써보니까 그래서 제 점수는 총 12점으로 요 놈이 당당하게 베스트 추천 제품 5 중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럼 2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위는 조금 빨리 보여드리겠습니다 2위는 어로셀리트예요 이거는 예전 제가 품질 비교할 때 X570 그때 가장 추천했던 제품이죠 근데 그때 시기에 비해서는 지금 강추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그때도 27만원인데 지금도 27만원이에요 가격이 거의 변동이 없어요 딴 보드들은 내렸거든요 다만 그 당시에도 좋은 제품이 지금이 나빠질 리는 없잖아요 제품 품질 자체는 보시다시피 SIC 634 드라이브 못을 썼고 12페이즈 그리고 전원 온도도 나름 준수합니다 66도 제가 했을 때도 한 70도 정도 나왔습니다 준수하고 방열판도 비록 통짜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사이즈가 큰 거 측면에 있고 상단에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인텔렛 뭐 사운드도 ALC1200 뭐 1220보다 살짝 처지긴 한데 큰 차이는 안나요 거기에다가 이거 와이파이 있는 모델도 있어요 근데 와이파이 모델이 한 만원처럼 비쌉니다 나는 와이파이를 굳이 쓰시겠다 그러면 어로스 엘리트 와이파이 말고 어로스 프로 와이파이를 추천드릴게요 왜냐하면 얘 와이파이 조금 별로 안 좋더라구요 거기에다가 얘도 3950X까지 음 사용이 가능합니다 별도 쿨링이 필요하진 않아요 다만 80도까지 조금 높게 나오긴 합니다 3950 쓰면 80도가 문제되는 온도는 아니구요 총점은 7점 정도로 2등을 차지했습니다 가격을 한 1,2만원 더 까졌으면은 더 좋았을텐데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제품 3등은 제가 아수스 터프 제품을 3등을 넣었어요 이 터프 플러스 그 당시 제가 막 욕했어요 왜 30만원 넘었거든요 30만원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어로스 엘리트랑 얘랑 비교하면은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3만원 더 비싸더라구요 지금 시점에 보면 9천원 차이밖에 안납니다 가격이 좀 내렸죠 얘 전원부는 트리플 아웃풋이란 것만 빼면은 구성이 거의 동일합니다 기가바이트 어로스 엘리트랑 다만 메모리 오버는 어로스 엘리트보다 조금 잘되요 많이 차이 났는데 한 100정도 더 들어갑니다 전원부 온도도 둘이 거의 흡사하게 나옵니다 물론 뭐 이리저리 리뷰 디별 보면은 약간 차이 나는 경우도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직접 측정했을 때는 온도 차이가 거의 없어요 비슷하게 나와요 근데 이게 바이오스 버전마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얘기해 드릴게요 전압을 똑같이 맞추지 않으면은 약간 달라집니다 전압을 비슷하게 맞춰놓고 해야 되고 바이오스 버전이 바뀌면 이 기본 전압이 바뀌기 때문에 이게 조금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 이러면 한번 설명드릴게요 방열판 어로스 엘리트하고 크게 차이 안납니다 그거보다 조금 좁아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좀 더 접합이 잘되어 있어요 하단에 지금 눌려있는 자국 보면은 그것 때문에 그런지 발열은 서로 비슷하게 나와요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이 인터넷 칩셋 있잖아요 이거를 그냥 리얼텍 좀 싼 거 쓰고 있어요 사운드는 뭐 어로스 엘리트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얘도 와이파이 모델인데 국내에는 미수입이기 때문에 뭐 장착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놈도 별도로 전원부 쿨링이 없더라도 3950X까지 쓰는데 별 문제가 없어요 지금까지 뭐 치명적인 이슈가 없었던 제품이에요 어로스 시리즈는 엠다우트 인식 불량이나 이거 바이오스 업데이트로 해결됐습니다 아니면은 아시죠 삼성 메모리 호환성 문제 때문에 설정값이 저장이 안되는 버그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해결됐습니다 근데 터프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이슈는 없었어요 다만 제가 저거 분량은 두 번이나 봤거든요 생각보다 초기 분량이 조금 있었다는 그런 얘기를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쨌든 그런거 빼고 스펙을 봤을때는 충분히 괜찮은 보드로 이제는 올라왔습니다 가성비가 괜찮아졌어요 가격도 내렸고 자 그래서 3등으로 추천을 해드리고요 4등 같은 경우에는 어 신순조님 이거는 좀 떨어지는 놈 아닌가요 이걸 왜 4등으로 넣어놨어요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넣는 이유를 얘기해드릴게요 지금 B450 대신 B450 대신 쓰려고 하는 거네요 B450 너무 고가로 올라가는 애들 때문에 카본 8이라든지 아니면 스틱스 제품 같은거 그것 때문에 대신 쓰려고 하는데 요 놈이 가격이 그래도 한 6만원 정도 더 주면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리 큰 편차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25만원 치고는 유일하게 25만원 이하 치고는 유일하게 드라이버 머스 썼어요 이 드라이버 머스가 발열제에 아주 유리하고 일반적 효율이 엔채널 머스펫보다 한 2% 3% 높다는거 아시죠 약간 더 고급 제품이라고 보시면 된다 그거 썼다구요 다만 페이지는 숫자는 좀 적습니다 8페이지랑 근데 이놈은 위에 뚜껑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 보드 보시면은 보통 어 좌측에 좌측에 플라스틱 덮개 같은걸 덮어드잖아요 다른 보드 한번 보세요 이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없습니다 맞죠 이게 발열 해소에 큰 도움을 줍니다 저거 입구가가 한 8도 10도 가까이 차닐 때 있어요 그래서 전원버 온도가 페이지가 어 야 이거 페이지 뭐 4개나 적은데 전원버 온도가 더 낮네 맞습니다 실제로 전원버 온도가 좀 더 낮게 나옵니다 공기 흐름이 전혀 없는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액티브 쿨링 그러니까 바람을 쏘아주지 않아도 이놈이 좀 더 낮게 나와요 그 편차가 크진 않은데 한 5도 정도 낮게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3900 정도 썼을 때 생각보다 준수한 전원버 온도를 보여줘요 방열판 사이즈도 좀 큰 칸편에 속하구요 다만 아쉬운거는 이른의 침대스 리얼텍 싸구를 썼어요 여기 단 깎이지 말고 올려줬으면 좋았을텐데 사운드는 또 웃기게도 그 위에 애들보다 약간 더 출력이 높은 놈을 썼습니다 1220을 썼어요 ALC 와이파이 같은건 없구요 사실 전원버 쿨링을 하면은 3950X까지 쓸 수가 있어요 다만 PBO를 썼을 때 전력 공급치가 조금 간당간당하긴 합니다 뭐 수동오버 같은건 조금 어려울 정도구요 3900까지는 저 권장해드리구요 3900 정도는 뭐 별다른 쿨링을 크게 하지 않아도 쓰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로 괜찮은 제품입니다 가격에 비해서요 그래서 요 놈은 4등으로 뒀습니다 여러분이 그 B450을 포기하고 살 때는 사실 20만원 초중반밖에 안볼거 아니에요 근데 그중에서 살만한 제품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은 5번 예즈락 제품을 넣었대요 아 여기서 또 예즈락 제품 넣었다고 욕할거 같은데 아 나 솔직히 얘기할게요 나 예즈락 제품 진짜 많이 써봤어요 지금 가게에도 7개 냈습니다 7개 써요? 내 가게 방문 한번 보여줄게요 뭐 Z77 부티처에서 B855 뭐 Z170 Z370 뭐 다 있어요 390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예즈락이 버그가 많은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초기 분량도 조금 있는 편이에요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가격에 비해서는 품질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거를 지금 당장 표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이거 21만원이죠 사실 이거 밑에 가격인 보드는 거의 없어요 뭐 듀얼 오브 에디션 UD나 아니면은 그냥 GT 있죠 레이싱 바이오스탄거 요정도 거기에 뭐 그 MSI A 프로 정도밖에 없는데 하여튼 거의 제일 싼 보드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어? 뭐지? 이드넷 칩셋이? 인텔이네 예 인텔 칩셋 쓰고 있습니다 어? 사운드도? 아까 그 고급 보드에만 들어간다는거 쓰고 있네 네 맞습니다 이거 두개를 쓰고 있어요 다만 이놈이 상단방열판이 없습니다 이거 보시면 알지만 상단방열판 없다고 사실 쓰지 말라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상단방열판 뭐예요? SOC 부분입니다 SOC 뭡니까? SOC는 아이오다이 쪽의 전력공급 뭐 내장그래픽의 전력공급 어? 아니면은 각 부분 센서의 전력공급 뭐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부하가 크지 않은 부분이에요 내장그래픽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방열판 없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네 온도 재봤는데 방열판 없는데도 50도가 안 넘어요 48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써도 돼요 방열판 좌측에는 아주 큰 놈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한번 보죠 그게 좌측에 큰 거 들어가 있는데 아! N채널 모스패드 아닙니까? 아 맞습니다 예 B450에나 쓰는 드라이버 모스가 아닌 N채널 모스패드 썼어요 그게 좀 아쉽긴 해요 근데다가 페이지당 상하나 하하나 매칭이에요 B450도 좀 괜찮은 애들은 1페이지에 모스패드 4개 썼죠 근데 사실 얘는 어 두 개밖에 안 썼기 때문에 B450 상급보드랑 비슷한 전원부의 품질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돼요 전원부 품질이 막말로 좌측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아 애매해요? 아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내가 카피 잘못했네요 어 죄송합니다 카피 다시 해놔야지 좌측하기는 애매해서 사실 여기에서는 이거를 그냥 흰색으로 내려야 돼요 그런데 그런데 왜 이걸 추천하느냐 가격을 보세요 가격을 가격이 21만원이에요 그리고 지금 B450이 비싸서 X570은 넘어가는 거잖아요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근데 B450 보신 분들 중에서 3900 쓰시는 분들 별로 없을 겁니다 3700이나 뭐 3600 이 정도를 생각하고 넘어가시는 거죠 근데 3700까지는 온도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3900도 사실 액티브 쿨링을 해주면 쓸 수 있는 수준이에요 쿨링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공냉 쿨러로 장착을 하신다면 쓸 수가 있는 수준인 거예요 물론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점을 따졌을 때 B450 대처품으로 한번 3월반 하지 않냐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한테 한번 추천해드린 겁니다 이게 찝찝하시면은 그냥 바로 위로 넘어가세요 돈 조금 더 주고 그냥 X570 피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강력 추천이 아니라 B450 대처품을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추천해보기 위해서 5등에 넣었다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1,2,3,4,5번 가격순으로 베스트 제품을 한번 여러분한테 보여드렸습니다 점수도 등수랑 똑같아요 12,7,6,6,4 그럼 베스트 제품 말고 워스트 제품 5을 보도록 하죠 이거 워스트 제품 보여주면 또 자기 제품 여기 들어갔다고 슬퍼하실 분 좀 있을 텐데 죄송합니다 근데 아닌 제품은 다른 분들이라도 피하니께 피하게 해야죠 그래서 워스트 5 한번 보도록 합시다 X570 레신 GT입니다 이게 GT8이 있는데 GT8은 아니에요 GT8은 드라이버 보선은 꽤나 생각보다 괜찮은 제품이에요 근데 그냥 GT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뭐 15만원이라고 이거 사겠다 하시는 분 좀 있었어요 여러분 B450 아니 지금 X570 15만원짜리인데 B450 왜 추천해요 B450 16만원짜리 추천하는 거 이상한데 그러면서 X570 자꾸 사려고 하더라고요 이 제품을 근데 왜 사면 안 되는지 한번 보세요 일단 가격은 싸요 15만원 진짜 싸요 전원부 페이지는 4 플러스 3이에요 어디서 많이 봤죠 4 플러스 2나 4 플러스 3 뭡니까 B450이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원부를 한번 제가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했습니까 뭐 좀 휑하죠 아까 위에 거는 비교해 봐요 아까 위에 게 일반적으로 고급 B450하고 비슷한 전원부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이 놈이 위의 놈들은 드라이브 몸보스터라서 원래 좀 휑해 보이는 거고요 근데 이 놈은 그냥 휑해요 이게 앤 채널 모스 그러니까 싸구려 모스 패스를 1 플러스 2로 구성을 해 놓은 거예요 1 플러스 2로 근데 딸랑 요 4개가 끝이에요 8개가 아니고 6개도 아니고 4개가 끝입니다 그 뭐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A320 EX라고 아시죠 고것도 요거랑 똑같은 구성입니다 1 플러스 2에요 그러니까 A320하고 별 차이 안 나는 A320 고급 제품이랑 별 차이 안 나는 전원부 구성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방열판도 없어요 이게 끝이에요 어 이거 방열판 있는 거 아니에요 하시죠 그런데 요 가에 있는 껍데기 있잖아요 껍데기에 요 이쪽에 있는 껍데기 저거 빗기내고 나면 밑에 그냥 텅텅 비었습니다 아 방열판 없어요 치명적입니다 방열판 없어서 그래서 어 온도 64던데요 라고 할까봐 잘 보세요 앞에 CPU 뭐라고 적어놨어요 3700에서 넣었죠 이게 왜 3700으로 쟤냐면은 3700이나 3900 넣으면 100도로 그냥 찍어버려요 근데 100도 찍어서 멈추기 아니라 계속 온도가 올라가더니 클럭이 미친듯이 떨어지고 컴퓨터에 이상 증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얘는 윗등급 CPU 그냥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온도가 너무 높게 납니다 3900급은 그냥 못 써요 3700X 정도는 뭐 PBO 안 켜고 수동 오버 안 하면은 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수명에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말 추천하고 싶지 않은 제품이에요 제발 이거 고급 치스탑 찍은 걸 보고 아 제품도 고급이다 생각하고 사면 안 됩니다 가격이 싼 거는 싼 이유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포시다이피 이들의 치스탑도 뭐 인텔 아시죠 뭐 H310 A310에 들어가는 저렴한 거 썼고요 오디오도 887 거의 제일 밑에 제품이죠 그거 썼습니다 와이파이 같은 거 있을 리가 없을 거고 아 별도 쿨링을 해도 3700X 쓰기가 좀 버겁다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AS는 뭐 EMT야 좋겠지만 사실 이거는 지금 가격 때문에 내가 3점 준 거거든 이거 가격적인 요소로 빼보면 0점이에요 0점 가격적인 요소로 빼면 0점입니다 0점 그거 한번 고려해보세요 그래서 X570 GT는 꼭 피해 제품 베스트로 얘기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게이미 X예요 어 게이미 X는 좀 괜찮은 거 아니에요 이거 보기에도 방금판 큼직한 거 달려있고 전원부 구성도 엄청 많아 보이네요 라고 여러분이 얘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과격도 23만원이면 그리 비싼 편안이죠 X570 P랑 많은 차이인데 전원부 C플러스이면 위에 거보다 좋은 거 아니에요 뭐 뭐 그거까진에 어느 정도가 맞다고 얘기를 해주겠는데 이거 전원부 구성은 보면 웃겨요 지금 제가 이쪽에 있게 앞면이고 이쪽에 있게 뒷면이에요 지금 숫자를 적어놨죠 어 근데 뒷면에도 이상하게 모습패시 보이는 게 지금 사진상에 보이지 않나요 근데 뒷면에 방열판 있어요 없죠 뒷면에는 방열판 없는데 모습패시 뒷면에도 붙어있어요 그러면 얘가 좀 부하가 높은 CPU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반려해소가 저도 안 이루어집니다 후면에 박아놨기 때문에 모스패스는 제가 발열이 심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후면에 박아놨다고요 그렇다고 또 전원부 페이즈 자체가 뭐 좋은 거 쓴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엔채널 모스패스였어요 물론 엔채널 모스치고는 좋은 놈인데 그걸 1대2 구성을 했거든요 상하나 하하 하 둘 그래서 그래서 이 놈을 온도를 재면 3900X 기준으로 한 90도 정도 나옵니다 90도 꽤나 높아요 뭐 3700 쓰면은 한 60도밖에 안 나와요 3700은 PB화 안 키고 그냥 쓰면 한 60도 나오는데 어 3700 정도 쓰는 건 저도 암만 아닌데 3900 쓰기에는 좀 부적합합니다 그리고 이게 겉으로 보기에 글쎄 보니까 사실 여기 3900 넣어 쓰시는 분들이 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전원본도 한번 재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좀 높게 나올 거예요 PB화 캤으면 방열판은 충분히 큼직한 사이즈지만 이 뒷면에 있는 모스패스 나름 치명타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다가 뭐 이드네 칠셋도 사운드 칠셋도 아까 얘기했던 싸구려 그대로 다 넣고 있고 사실 얘의 발열 수준은 박격포랑 비슷해요 박격포 온도 재보면 한 58도 59도 나와요 근데 인원도 온도 재면 59도 60도 나오거든요 박격포랑 별 차이가 없다고요 B450 10만원짜리 그러니까 X5 출근 칩탈질한 거 빼고는 큰 장점이 없는 놈인 거죠 그래서 이놈도 전 추천드리고 싶지 않네요 그 밑에 MSI 거 안 봅시다 MSI 거 똑같아요 똑같아요 어우 그릇 쎄 보여 와 방열판 커 근데 가격도 뭐 23만원 정도쯤 되네요 비슷하죠 아니C 모스패스 얘는 헐변하죠 뭔가 많이 헐변하죠 그러니까 여기 게이밍 4랑 똑같아요 이 구성은 그냥 상급 B450 보드랑 비슷한 구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블로 쓰긴 했지만 실제로 4페이지에 모스패스 하나당 1페이지당 4개 넣은 거랑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구성이 부하 자체는 그래서 온도를 재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네 모스패스 품질 때문에 막 110도가 넘어가요 3900X 1.4V면 110도 넘어갑니다 3900 저는 쓰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MSI 제품에는 MSI 이거 저가형 제품들 쓰라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방열판 큰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온도를 못 잡아줘요 물론 액티브 쿨링 그러니까 따로 바람을 불어주면 잡습니다 그거 말고 순행하고 꽂아 쓰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하 3900은 못 써요 다만 그나마 사운드는 사운드는 뭐 나쁘지 않거나 씁니다 이놈 같은 경우에는 그냥 3700 쓸 때는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3900급 이상 생각한다면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다 단점은 전원부 반려 엣지도 똑같아요 왜? 전원부 구성이 똑같거든 이거 쌍둥이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맞죠? 똑같죠? 어이 씨 전원부 똑같네? 그냥 키파 색깔만 다르네요 어 네 그렇습니다 똑같아 방열판 사이즈도 얘도 좀 큰 편인데 사실 속은 텅텅 비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좀 많이 크고 전원부 방열판 이렇게 생겼어요 뜯어서 보면 그래서 그런지 온도 높아요 예전히 높습니다 인원도 높고 인원도 높고 사운드 3급 쓰면 뭐해요 와이파이도 이거 그냥 달려있다는 의의만 있는 놈이에요 AC 3168 쓰기 때문에 속도가 좀 제대로 안 나와요 그래서 가격적으로 메리트도 없고 그냥 겉보기에만 이쁜 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700급 쓸 때까지는 저도 말리진 않을게요 3900 쓸 거면은 아 그냥 비추천 그 이상 보면은 비추천 이제 듀러블 UD 있어요 이거 예전에 표현 없었던 제품이에요 가격적으로 20만 원이 안 해요 싸죠? 19만 5천 원 이놈 같은 경우에는 전원부가 어떻게 되어있냐 아까 제가 위에서 깠던 게이밍 있죠 X570 게이밍 X 이놈이 후면에 MOSFET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게이밍 엣지는 후면에 MOSFET이 있잖아요 이건 뒷면에 찍으면 그게 빠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있겠죠? 1대1 구성이겠죠 쟤는 뒷면에 하나 더 있기 때문에 1대2 구성이에요 상 하나 하 둘 얘는 상 하나 오우가 아니에요 하나 그리고 하 하나 당연히 부하에 취약합니다 지금 3900X 기준으로 제가 104도라고 적어놨는데요 이거를 3950 같은 거 박아버리면 이 130도 그냥 오버해버려요 그러면서 제대로 못 씁니다 아니 그냥 어쨌든 3900도 못 쓰고 3950도 못 쓴다는 얘기에요 발열이 이 게이밍 X보다 더 높다 물론 위에 워낙 거칠한 놈도 두 놈이 있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낮아 보이는 느낌이 드긴 하는데 100도 넘으면 셋 다 별로인 거예요 90도 넘어도 별론 거예요 그냥 넷 다 별론 겁니다 여기서 막 도토리 키재기 할 필요 없어요 다들 별론 거예요 방열판 사이즈는 얘도 충분히 큰데 의미가 없죠 사운드도 낮은 거 쓰고 이드넷 칩셋도 뭐 낮은 거 쓰고 와이파이도 없고 그냥 장점이 없죠 가격 빼고 그나마 가격이 싸서 3점을 받았습니다 여튼 이 5개 제품 생각보다 많이 팔리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바이오스타는 생소해서 여러분이 잘 안 사는데 이 게이밍 X 예쁘다고 많이 사요 그리고 또 뭐죠? MSI 엣지 예쁘다고 많이 삽니다 이거는 진짜 많이 사는 거 내가 알고 있어요 왜? 내한테도 주문 자주 들어오니까 이 둘 다 그럼 내가 맨날 딴 거 사라 그래요 여튼 이 제품들 주의해 주세요 3900 정도 쓸 거면 웬만하면 피해 주세요 자 X570 정도 쓰면서 여러분이 성능이 좀 떨어지는 걸 바라지는 않을까 하네요 그냥 많은 2만원만 더 주면 분명히 3900도 버텨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품들이 아예 못 쓸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는 해드릴게요 왜? PVR 안 키고 3900에 어느 정도 전력 제한이 걸린 상태로 사용하시면 쉽게 말해 클럭이 덜 터지는 상황에서 쓰고 계시면 사실 온도가 뭐 내가 얘기했던 온도보다 낮게 나오네 뭐 나는 90도 80도밖에 안 나오네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다른 보도보다 0.1클럭 0.2클럭이 까진 상태인 거예요 근데 그런 비싼 60만 70만원 CPU를 남들보다 낮은 성능에 쓰고 싶으니까 그럼 아는 2만원 더 투자해서 재성능 내고 쓰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비추천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막 심각하게 쓰레기네 그렇게 얘기할 만한 보드는 위에 하나밖에 없어요 밑에 놓으면 그 정도까지 쓰레기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한데 그래도 이 제품들은 비추천하는 거죠 자 그렇게 워스트 5 제품 여러분한테 한번 설명드리고 그리고 가격 무상감 베스트 3 한번 보도록 하죠 스포츠카 보는 기분을 봅시다 저도 살 생각은 없는 보드들이에요 물론 주문하신 분들이 가끔 있긴 하지만 일단 어록스 익스트림입니다 어록스 익스트림은 아 이거 진짜 이뻐요 진짜 이쁩니다 아 비싼만큼 이쁩니다 물론 뭐 갓나이크의 옆에 LED 패널인가 LCD 패널인가 옆에 그림 그려져 있는 거 있잖아요 막 말띠는 모양 나오는 거 그런 거 비교하면은 조금 포스가 처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는 있는데 아 그런 거랑 상관없이 이뻐요 그런데다가 TDA21472 그러니까 X570에서 사용하는 가장 좋은 모습에서 생각하면 됩니다 그거 사용하고 있어요 셋 다 셋 다 그거 쓰고 있고 위에 놓으면 심지어 14페이지 리얼 페이지 엄청난 놈이죠 14 리얼 페이지 그래서 3900 같은 거 쓰면 50도밖에 안 나와요 50도 진짜요 나도 재가 보니까 그 정도 나옵니다 50도쯤 나온다 얘는 진짜 4가지에도 50도쯤 나왔어요 방열판 방열 히트파이프 있고 아까 얘기했던 방열의 유리한 방열 면적을 늘린 촘촘한 방열판이 박혀있습니다 그러다 10기가 랜드 지원해주고 뭐 오디오덱도 있고 뭐 하나 빠진 거 없어요 AS200에다가 3950까지 당연히 전력에 문제도 없는 거죠 진짜 최고의 전원부를 가진 최고의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17점 다만 단점은 이거예요 가격 이거 뭐 90만원 돈이야 가장 비싼 CPU랑 맞먹을 정도로 보드 이거 오버도 잘 안 먹히는데 그러니까 CPU 때문에 오버가 안 먹히는 거예요 보드가 오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젠2는 오버가 잘 안 돼요 3차 시리즈는 어차피 오버 요일도 얼마 안 되는데 이런 걸 사기에는 돈이 좀 아까운 거죠 갓나이크가 똑같습니다 갓나이크 예뻐 그래 인정해 아우씨 저는 뭐 멋지지 온도? 뭐 익스트림처럼 리얼 페이지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아쉽긴 해도 그래도 53도면 상당히 낮은 온도 맞아요 방열판 아 얘도 큼직하게 들어가 있어요 랜도 막 3개나 줘요 킬러 랜 맨날 욕했더니 PCI 슬롯에 쓰는 10기가짜리 랜 따로 줘요 거기에다가 그 오디오 덱도 쓰고 있고 뭐 위에 거랑 옵션 빅했을 때 하나도 밀리는 게 없는 거죠 외형적으로 더 이쁩니다 하지만 이놈의 가격이 문제인 거지 거기다 얘도 리얼 페이지로 해주면 좋았을 텐데 더블로 썼더라고요 이 정도 가격인데 페이지 컨트롤러 좀 싼 거 썼다 아유 아 물론 이것도 고급 제품이에요 위에 거랑 비교해서 그게 좀 아쉽다는 거지 타사에 비교했을 때 밑에 크로스 헤어를 넣어놨어요 아니 크로스 헤어 위에 있잖아요 아수스 네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 제품은 실제로 주문하신 분이 있었는데 쓰읍 아 글쎄요 오 뭐 클락이 막 크게 잘 되는 거 같다고 어 좀 애매했습니다 이놈은 그래도 레몬오버라도 잘 됐거든요 하하 여튼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는 좀 떨어집니다 왜? ITX보드예요 ITX보드라서 페이지가 좀 떨어져요 그거는 감안하셔야 될 거에요 ITX 어떤지 알죠 근데 정확히 말하면 얘는 음 DTX보드예요 미니 DTX 그러니까 ITX보다 밑크로 2cm 좀 더 큽니다 그래서 일반 ITX 케이스에 호환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기억해 두시고요 어쨌든 8페이지를 가지고 있고 스틱스 ITX랑 똑같은 페이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캡이 뭐 다르거나 조금씩 세부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제품은 내가 실제로 사서 가지고 있는데 다른 것들은 이제 주문해서 만져본 거고 이 제품이 레몬오버가 정말 잘 됩니다 실제로 제가 동영상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음 제 그 예전 영상 중에 이거 보이시죠 저 보드 유형에서 한 거예요 CL14에 3733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14 15 15 32 이런 식으로 아주 오버가 잘 돼요 메모리 슬러시 두 개밖에 없거든요 거기서 내가 추가 점수를 줬어요 여기에 표기는 안 해놨지만 그리고 페이지가 적다 하더라도 이 상급 모습에서 쓰는 바람에 거기에다가 전원부에 펜이 박혀 있어요 이거 사진 자세히 보세요 펜이에요 펜 펜이 살짝 박혀 있어가지고 온도 자체도 60도가 안 돼요 거기에다 얘도 뭐 덱을 추가해줬고요 오디오 덱 그다가 AX200도 들어가 있고 390X까지 수동 오버 4.4가 4.45까지도 들어가요 그래도 온도 쪽에 문제가 없고요 그러니까 50만원 치고는 상당히 준수한 성능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3등을 넣어놨습니다 제가 직접 써보니까 그걸 뼈자리게 느껴서 여튼 가격 무사인가 베스트 3는 이렇게 짰어요 아수스의 최상급 보드가 없는 게 좀 아쉬울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위에 두껍보다는 공원이 좀 밀린다 생각해서 차라리 임팩트 쓰겠다 싶어서 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끝내기 좀 아쉬우니 잘 팔리지만 여러분이 웬만하면 이 제품 대신 딴 걸 샀으면 좋겠다 싶은 제품 3가지 넣어놨습니다 일단 MSI A 프로 제품입니다 이거 싸다고 잘 팔려요 나도 초창기에 한두 개 판 기억이 있어요 판 적이 있는데 지금에는 초창기 좀 어렵습니다 왜? 이거 말고 대체할 제품이 나왔거든요 가격이 비슷한 그때도 있긴 있었는데 팬텀 게이밍 4 그때는 가격 차이가 조금 더 났어요 한 2만원 가까이 났었는데 지금은 이제 만원 차이도 안나요 만원 차이도 안나니까 6천원 차이니까 이거 쓸 바에 팬텀 게이밍 4 쓰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유인 즉슨 가격조 제가 이렇게 칠해두긴 했는데 사실 얘도 모스팻도 어차피 팬텀 게이밍하고 똑같고 방열판 위에 박혔지만 방열판 위에 거 의미없다고 그랬잖아요 전원분 온도 봤을 때 팬텀 게이밍 4보다 좀 높아요 이 온도 문제 때문에 그게 커트로는 엄청 커보는데 생각보다 두께가 얇은 방열판을 쓰기 때문에 이 온도가 이렇게 높게 나오는 거거든요 온도 문제 때문에 강력 추천하기 좀 어렵고요 팬텀 게이밍 4는 90도 90도 떈데 얘는 110도가 넘어요 거기에다가 어 팬텀 게이밍 4는 인텔넷 쓰잖아요 얘는 인텔넷은 아니잖아 그 부분도 좀 아쉽고 그래서 이것저것 따졌을 때 아 추천하기 조금 아쉽구나 싶어서 어 그래서 뺐습니다 사실 이거 박려펀에서 점수 안 까졌으면 얘가 1점 더 높기도 합니다 요 놈은 추천 제품으로 하시기에 조금 애매하들고 요거 쓸 바에 그냥 패턴 게이밍 4로 쓰겠다 아이지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게이밍 프로 카본 있죠 요 놈도 아니 지금 30만이 다 돼가는데 아직 여전히 엔채널 모습을 쓰거든요 물론 듀얼 엔채널 모습을 쓰여서 그냥 겉보기에는 드라이브 모습처럼 보이긴 할까요 근데 그것보다 분명히 등급이 떨어져요 근데다가 똑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온도가 높아요 방열판 디자인 문제인건지 모습에 시 떨어져서 그런건지 둘다 복합적으로 나타난건지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온도가 높아요 얘도 100도가 넘습니다 3900 쓰면 1.4V면 방열판은 생각보다 좀 두꺼운 거 쓰긴 하는데 별로 발열 해소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이즈가 좀 작아요 두껍긴 한데 보시면 아시겠죠 옆에 플라스틱 커버가 큰거지 방열판이 큰게 아니에요 다만 와이파이는 그나마 좀 좋은거 쓰니까 여러분 와이파이가 꼭 필요하고 난 3700점 쓰겠다 하시는 분 이거 쓰셔도 됩니다 아니면 뭐 3900 넣고 액티브 클릭은 따로 해주세요 공렘쿨러랑 3900 조합하시면 이거 써도 됩니다 그렇게까지는 얘기해드릴게요 하지만 뭐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별로 없으니까 이거 숱들은 뭐 쓰죠 네 위에 올라가보면은 뭐 터프도 쓸 수 있고 어로스 엘리트도 쓸 수 있어요 얘네가 분명히 더 낫기 때문에 굳이 이 프로카본 AC를 추천하기 어려운 거죠 점수 4점짜리 그래서 요 놈도 애매한 제품 그리고 스트릭스 F 이것도 은근히 많이 사요 스트릭스 E 가전이 가격이 너무 비싼거 같고 스트릭스 E는 거의 50만원 돈 하니까요 스트릭스 F는 스트릭스의 감성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좀 괜찮은 제품이 아니냐 아니냐 하면서 사신 분인데 일단 그냥 20만원 중후반 짜리 같아요 보시랄피 20만원 중후반 짜리랑 전원부 구성도 똑같아요 SIC 639 위에 보면은 뭐랑 똑같죠? 뭐 토프랑 똑같죠 뭐 다를 게 없잖아요 전원부 트리플 아웃풀셋 딱 봐도 그냥 똑같잖아 터프랑 컴이 장점이 뭐 있어요 그나마 터프보다는 좋은 랜을 쓴다 인텔 랜을 쓴다 요거 하나만 장점이겠네요 그리고 온도는 터프보다 좀 낮게 나옵니다 터프보다는 5도 정도 낮게 나와요 방열파 온도는 그거 빼고는 별다른 큰 장점이 없는 거죠 근데 가격은 10만원 넘게 더 비싸다 그래서 이 가격이면은 사실 조금만 돈 더 주면은 마스터도 볼 수 있고 맞잖아요 여기서 8만원 더 좀 마스터예요? 아니 뭐 이 가격에 거의 비슷한 가격에 있는 거 보이죠? MSI 유니파이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제품을 추천하기는 좀 어렵네요 외형적인 것 때문에 산다는 분 외형적인 디자인에 10만원 넘게 투자하겠다 하시는 분 별로 말리지는 않겠는데 하기에 추천하기엔 좀 애매하긴 하죠 그래서 같은 까벼면 딴 거 사자 아쉬운 제품 3가지까지 여러분한테 언급하고 오늘 한번 마무리 짓겠습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엑소축검 GT 이거는 그냥 사지 말자 그리고 게이밍 엑스나 아니면은 뭐 게이밍 플러스 게이밍 엣지 붙은 게이밍 시리즈 요놈들 요놈들 제끼자 웬만하면 쓰지 말자 UD 싼 맛에 쓰는 사람 있는데 돈 1만원 2만원 더 주고 그냥 팬텀 게이밍 가자 여러분이 B40 대처하실 거면은 팬텀 게이밍 4 가거나 아니면 돈 좀 더 투자해서 확실하게 나은 엑소축은 P를 쓰자 그리고 나중에 뭐 차후 CPU 업그레이드까지 할 생각 있다 그러면은 이제 돈 좀 투자해서 어로스 엘리트 어로스 프로 아니면은 엑소축은 플러스 이 정도까지 추천을 드려요 이거면은 아마 다음 세대 나오는 최상위 CPU까지 다 커버가 될 겁니다 4000 시리즈 나오는 거 그리고 나는 그래도 그 예상이 더 넉넉하고 진짜 좋은 제품 쓰고 싶다 하시는 분은 마스터까지로 만족하자 갓나 이런 거 갈 필요 없다 어로스 스트림 굳이 갈 필요 없다 그 돈 아껴서 케이스랑 쿨러에 더 투자하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니면 메모리 좀 좋은 거 쓰시든지요 여튼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이 표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우리 카페에 늘 공개되어 있으니까 편안하게 받아 쓰시면 되고요 혹시나 제가 틀린 점이 있다면 밑에 언제든지 리프를 달아주세요 저도 수정을 할게요 실수하는 경우 가끔 있어요 만들다 보면 어때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나요?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안 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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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토정보공사